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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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대로 let go I wanna get, wanna get, wanna get high I wanna get, wanna get, wanna get high Step by step, ooh baby I wanna get high 한솔 씨 네, 갑자기 카메라를 들으면서 죄송한데요 간단한 질문이 있어서 한솔 씨한테 여쭤보려고 니가 앞에 질문도 있잖아 하루도 막 네, 해외 팬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한솔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딱 있더라구요 아, 지금 질문 토크 시작하셨나요? 네, 질문 토크요 대답해 주시면 되구요 알겠습니다 어, 이제 크리스티나 안토노바라는 분께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혹시 크리스티나 안토노바? 네 혹시 트위터에 팬들이 올린 트윗을 읽나요? 읽는다면 기억에 남은 트윗은 무엇인가요? 저는 항상 트윗과 카페와 인스타그램 이런 거면 항상 체크를 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팬사랑이 유독 나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다음분이 아니, 아니, 아니 가장 낫어 가장 기억에 남는 트윗은 네 다 기억에 남는데 비중은 거 알 거예요 네 그 일본에 무슨 킹즈라는 그런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안무를 마법사라인끼리 한 번 쳐주세요라는 트윗을 한 2년, 1년 넘게 지금 계속 그 여지를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랜덤으로 그래서 언젠가 한 번 꼭 보여드리는 걸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같이 한 번 주세요 오케이, 한 번 한 번 주십시오 재밌었어? 아, 잠깐만 오케이 아, 여기서 얘가 내가 운동을 하고 과정도 입었어요 아, 제가 그래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힘으로 이제 모두 저희 멤버를 아, 진짜예요 밤마다 운동을 해요 밤, 아침, 점점 밤마다 있고 제가 이제 어깨도 등이 좁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팩을 못 빼서 도움냈어요 아, 너는? 왜 오는 줄 알아요? 네 자꾸 이게 흘러내는 거든요 백팩이 왜 있는데 갑자기 어깨 조그라든요 매일 곳이 없어 근데 지금 하는 것 같아 아 자 오케이 오케이 Love me like you do Love me like you do Love me like you do 아, 오늘 자기 자랑하고 하는 거야 아, 오늘 자기 자랑하고 하는 거야 오케이, 따라 수고해요 네 네 나 그리면 좀 같이 설레이니까 It's so good 너 그리면 전 같이 설레이니까 너 그리면 전 같이 설레이니까 It's so good 너 그리면 전 같이 설레이니까 It's so good 너 그리면 단 일 못해버리니까 It's so good Come on That's okay Cause I love you Say you That's why you YOU Cause out of you Say you That's why you Uh Like this Until we can control til you feel me everybody come on Oh heavy Stay a double ape sh And we a WG che Montgomery Video 아멘